경상북도 청도 운문사 총동문회가 트리키의 복구 지원과 경주 남산 열한국 마에 부처님 바로 세우기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운문사 총동문회 회장 동원스님과 임원진이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원스님은 전국에 있는 동문들이 십시일반 모금했다며 열한국 마에 부처님이 하루빨리 일어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열한국 마에 부처님이 일어나시면 그 좋은 기운이 대한민국에 퍼져나갈 것이라며 종단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